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가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탄력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어서 배운대로 열심히 하셔서 몸장에 도전해 보세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트레이너 입니다 이번에 배워 보실 동작은 뉴트럴 그립 인클라인 덤벨 벤치프레스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인클라인 벤치에서 벤치프레스 하는 것은 이전에 배웠던 인클라인 덤벨 벤치프레스와 동일하지만 뉴트럴 그립 중립 그립으로 덤벨을 잡는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역시 덤벨을 뉴트럴 그립 중립 그립으로 잡으면 오브 그립으로 잡았을 때와 각도가 달라져서 역시 가슴에 주어지는 자극 위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슴을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자극을 줘서 운동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빠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응용 동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 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